안녕하세요. 오늘은요. 할라위 의상 공개하겠습니다. 짜잔 이거는요. 할라위 옷이 제일 좋다고 해서 네. 이 의상을 공개할게요. 이게 사이즈가 딱 맞았는데요. 이게 어... 빈드티의 프린세스라고 해요. 이게 이게 좋은 옷이라서 어... 샀어요. 이거 이거 할라위 옷이라 너무 예뻐요. 이거 이걸로 할라위 옷을 입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요거 초멋이 옷에 요거를 사시면 되거든요. 어...뭐냐 여기 지 아래 떠있는 옷이라서 이것도 진짜 맘에 들어요. 이게 이게 어울리면 진짜 우와... 흰이나 빈 것처럼 된 것 같다는 느낌 이거 옷? 어...이거 주무실 때 사용한 옷이니까 어... 예쁘게 입으려고요. 그리고 이거 이거 키만에 어... 이것도 블라우트에다가 치마를 입으면 좋겠죠. 맞아요. 이게 치마를 이렇게 쭉 당그세요. 쭉 당그세요. 쭉 당고요. 안 그러면 잊어버리라요. 그래서 이거를 담궈두세요 네 그리고 하루미 가방도 모르겠어요 하루미 가방도 사야되는데 정말 어디서 구입한지 모르겠네요 그럼 이상이구요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